오우 사슴 귀여워 때리는걸 보고 귀여웠다는 생각이 잠시나마 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면 상당히 무서운 사슴이네 1 2 3 4 나락 한번더 나락 중안에 질러버려 좋아요 딱 움직이면 귀여운 것 어우 까비 아 아 기원하고 출동 아하하 죄송합니다 이길 땐 좋아요 똥깡 나락감방이 끝나죠 역시 나락 에잇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정권지르기 히엑 라운드 3 파이트 나락 콩님 나락 콩님 오 타이밍 안하는데? 안 깼지? 나이스 벽으로 찍어마 또 계신 분 또 안 깼지? 오오 오쉽 아, 둘! 현올? 와아 심지어는 읽을 수 없어 특이하다 궁립 자리 바꿀까요? 오오오오! 바로 거부 억지로 바꾸기 기원초!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구 좋았어 깔끔하게 리뷰 가자 간지나는 부금에 간지나는 캐릭터 디바인 초콩 한 번 가드시키면? 어이구 아, 형님? 아, 뭐야 뭐야 나 가드시키려고 했는데 자꾸 맞아 가드시키면? 형님? 한 번 가드시켜야돼 초콩 가드 안는다 그렇지 가드시 안는다 아하하하 배턴 파웨에 입력됐어야 저에게 데이터 어 오, 나이스! 땡큐 가드시 앉는다 오오! 오케이 다음 방식 깨달아버렸어 아! 다시 갔어 앗는걸로 양발 나와가지고 한 번도 할줄 알았는데 심리에요 역심리? 어 이거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너무 먼가? 그렇지 피하고 아 야 뭐야 모르겠다 질러야지 형님 우와 현대 우와 뭐야 초풍이 허쳐도 앉으시는건가? 좌종 위주로 해야지 앉아라 아 들키 안넣치시네 안나요? 하하하하 앉아주세요 나이스 앉아주세요 나이스 어우 뭐요 뭐야 음 오오오fo 오! 딜캐로? 들어갈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위험할 뻔했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내밀고 나락하는데? 그 다음에 앉아주세요 소품 깔고 앉아주세요 나이스 마무리는 하단 어! 나이스 오지마! 으아악! 안 돼 아하하하하하하 너무 느린게 좋아요 깔끔하게 디바이 가자 이 터널 어 근데 이거 리비워드에서 디바인 올 때도 2맵 아니었나요? 레벨에서 상대방 바뀌네 내가 방금 멘트를 간지나는 맵 BGM에 간지나는 카즈야 캐릭터까지?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데자뷰 현상 아까 말한 것 같아 알고보니 같은 맵이야 아 아 신격전엔 기원총북 딱 써줘야지 여태까지 일부러 안쓴거야 간지나게 이렇게 앞으로 부비부비 하는데 왜 상대가 못 내미냐고? 이게 부비부비 하다가 갑자기 초풍 이렇게 나오면 역으로 당해야되니까 상대가 못 내미냐고 그래서 부비부비부비부비 하다가 날았으면 맞는거야 그러면 이제 부비나락 다음은 부비부비부비나락 다음은 바로 부비부비나락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상대에게 이즈를 더한거죠 멀문에 반대가 지진 너무 많이 했어 나란 나란 너무 많이 썼나? 다음과 왔나? 씻! 어 한번더? 씻! 하하하하 재미가 있구만 온다! 레이스 드라이브! 땡! 아아아아 달려왔군요! 딱 되세요 깔끔하게 2톤 자 인데들 제가 재밌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뒤로 갈거에요 뒤로갈때 가만히 있다가 아니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앉아있으면 어설트로 들어와! 어? 아니 이걸 바꿨다고? 좀 치네 아 여기서 원래 어설트랑 해머콕이랑 이지걸었는데 날아 한번더 날아 한번더 날아 웨이브 오래하다가 날아 좋아요 먼저 귀여운거 깔아야 그렇게 해주나? 그렇지 벽으로 또 날아?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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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설트 아아 저 극한에 이지해 해머콕과 어설트를 이지 자 이제 여기서 어설트를 하고 이집 영각? 어? 빠영 으아 이걸 달려와서 영각 달려와서 영각 으돈 연간! 핫하핫하핫핫하핫하핫? 쯔 아아아아ا아아 이거지 위기 원권 3파요 노였어? 여기 없잖아 앉을거죠? 마이크 칼탕 깔끔하게 푸즈 가자! 기원초풍을 보여주자 이번판 기원초 성공시 500개라고? 어? 기원권만 돌려 미친척하고 형님? 나이스 오백게임 바로 성공 아 복숭아비살꽃님 별풍선 오백게 감사합니다 치오투 아 복숭아비살꽃님 오백게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초 바로 성공 고맙습니다 나이스 이제 기원초 안해야지 하하하하 어? 이게 안난다고? 어? 이게 안난다고? 하하하 하하하 뭐야 이거? 와 질렀어 아아 그렇지 풀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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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중단! 따아아아 위험했다 라운드4 피했죠? 나락! 안돼 이겨야돼 야 이거 풀셋은 반응으로 할 수가 없다 저거 찍어야되냐? 저기술? 그만! 아 붐이에요 그만! 지옥문! 그리고 난 라이진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깔끔하게 라이진 나락 여섯번 연속맞춤 미션 별풍선 오백개 레츠고 나락! 자 한번 맞췄어요 두번 세번 막히는건 상관없었잖아 자 자 여섯번 쓰는거였잖아 아 맞출시였나? 한번 연속 맞출시 두번 세번 네번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까비 유방 실패 중단 좀 써야겠다 자 좌종을 한번 깔아줘야돼 앉으세요 밟고 아 형님? 어슬 한 번 두번 좀 중단을 심을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는? 어 진짜 안보여? 저게 나락 아니냐? 아니 와 풀셋 이거 안보이네 형님 9팔에 빠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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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대 맞으면 이제 정신 차릴 수 있어 중단 하하하하 좋아 이번판이 기회다 좋아 이번판이 기회다 나락 두번 세번 아아아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여섯번 안되냐? 하나 자아 삑살이 인정해주나요? 방금 삑살이었는데? 아 모르겠다 끝내자 변신! 미션 실패하고 약사 하하 뭔소리야 여기서 끝낼거야 하하 아갑니다 류진가자 필살 뽀뽀쪽 필살 중단과 잡기의 이지 필살 한번 더 잡기 필살 중단 필살 오른잡 어 퍼팅이 킹보다 더 강력한 잡기 캐릭 그것은 킹즈야 원투 뽀뽀쪽 다시 뽀뽀쪽 다시 뽀뽀쪽 형님 죄송해요 아아 달려와 들어와 뭐야 제자리 컷님 뭐야 컷님 뭐야 드롭킥 잡기 그만 어 어 어 어 어 어 게임 개웃기네 파이트 대가리 드롭킥 맞고 뒤잡기 아어 형님 우와아 와 킹맨 와 개아파 휴마형 플레이 좀 봤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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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루즈 갑시다 리제로 카즈야 엠페러로 시작 기원권 계속 벙발하니까 피하고 초풍 까비 이기면 엠페러죠 이기면 엠페러죠 백두산 그만 멈춰 형님 끝났죠 오 끊어버리는 스트레스 우리 자리 바꿀까요 딱 뒤집고 기원권 한 번 더 한 번 더 형님 안 아파 안 아파 역전각이 보인다 뭐야 너 죽어? 개쎄네 카운터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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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슈터 헤트랄거 예측했죠 나락 안하고 스프링킥 왔군요 자세 잡고 있죠 하하하하하하 끝골이라구 자세를 푸셨어야죠 오우 자리 바꿔 이렇게 해주고 마이트나 뱅 뱅 뱅 뱅 최강재 깔끔하게 엠페러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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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